불교 성전 불교 성전 불교 성전 불교 성전 불교 성전 안녕하셨습니까 불자님들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공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교 성전 오늘 마지막 강의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불자님들께서 들어주시고 또 살펴봐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는 문제를 우리는 늘 문제화 시키고 그 문제화된 사항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질곡으로 받아들이고 불안을 받아들이고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는데 과정 속에서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화 시키고 그 실제화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사람이 다 순탄스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상관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는 늘 굴곡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들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서가 세종께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법하기 시작하셨고 이 설법 내용 중에 45년 동안 긴 시간을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어둠과 장애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고 그 설명 내용 안에 불교 성전을 조금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빈천하거나 또는 나이가 있거나 또는 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어쩐 면에서는 다 꿈속 같고 또 바람같이 흩어지는 무미건조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통해서 또는 오간을 가지고 안이비설 신의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신묘하고 미묘한 생명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 컨셉들 법문이나 또는 서가세존에 직설적인 법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또는 기뻤든 또 불행했든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는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만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저 길가에 초목처럼 지나가는 그런 생명 안에도 거기에는 행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삶은 자기가 그래서 귀한 존재인 것을 제일 먼저 자각할 때에 비로소 자기 스스로의 귀함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적든 또는 훌륭하든 훌륭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는 세계를 이걸 생업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행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이 다 끝이라고 하는 이런 단적인 문제의 인식을 가져다니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은 신묘한 존재고 불생 불멸한 존재고 사람한테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전 안에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설 불가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최정등각이라고 하는 최상의 정등각을 이룬 세계를 부처님의 세계를 이룬 것이고 경전으로 오면 이게 안욕다라 삼며삼불이라고 표현했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서는 이걸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설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된 것이 저 안욕다라 삼며삼불이라고 표현됐고 또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가장 신묘스럽고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고 가장 무한한 능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깨달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미망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한테는 또는 저에게는 무한한 능력성 무한한 가능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존재고 또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신령스러운 존재인과 동시에 존귀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일생을 생로병사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과정을 생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려고 다 살아요 이득을 보려고 살고 있고 자기가 보다 많은 욕심과 보다 많은 내용을 채우려고 평생을 쫓아다니거든요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평생 구해도 그것은 만족이라는 것을 한 번도 채워 채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를 구하거나 집을 구하거나 이것만 하면 다 해결할 것 같지만 또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태산 같은 짐이 또 생기고 또 이 짐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짊어져야 될 짐이 또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마음으로 불교적 표현으로는 이걸 뭐냐면 생사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업을 자기가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업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동행력이 이 육체 중생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 미망 속에 있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함께 함유해 있는 불생불멸의 생명세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날 큰스님들은 이걸 도읍이라고 표현했고 도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진리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과 같고 이것을 일러서 도읍이라고 표현했고 도읍에는 반드시 행적이 이루어집니다 큰스님들의 행적이 있다 무슨 누구 행적이 있다 이러셨잖아 그죠 사람한테는 반드시 올바른 일을 실천하고 올바른 일을 결정하고 올바른 일을 옮겨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사람한테 업적이 반드시 남아있어서 좋은 업으로 반드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있는 가장 큰 위실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듯이 불생불멸의 업을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사업이 있다 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죠 불생불멸의 업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나는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반드시 불생 불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죽을 죽을 몸을 가지고 살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병을 들 수가 있지만 병 들어서 쉬는 고통만을 내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한테는요 사람한테는요 좋은 것만 태상같이 있는 것 같은데도 태상같이 좋은 일만 사람한테 주어져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불생불멸의 업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것이 불교를 택하는 것 불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을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불생 불멸의 법을 스스로에게 연습하고 뭐든지 습학이라고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자득하게 돼요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실천적이 생기면 그 안에 스스로 자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스스로 스스로 얻는 법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안에서 보면 불경을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견문각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문각지는 올바른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렇게 생업을 쫓아서 평생 쫓아갑니다 구하는 일을 평생 쫓아갑니다 구해서 구해지지 않으면 만족하지만 구해지지 않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구해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것은 다 어둡고 불편하고 화나는 일이고 괴로운 일로 당척하게 돼요 이기면 좋지만 지면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따르는 것을 생사업이라고 표현하고요 도업을 따르면 다시 말하면 불교 진리를 곧바로 수행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자기 안에 스스로 행적을 잘 쌓아가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불생불멸의 업이 자기를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체가 그대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죽음도 무서워지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되고요 바르게 뭐죠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야 비로소 깨달은 암이 생겨요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견문각지의 상태가 조금씩이라도 누군가 진리를 구하고 싶고 자기 생명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견문각지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조금 조금씩 찾아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래는 진여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참된 것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뭐가 이루어졌냐 그러면 불성은 똑같이 진성 진여 진여 불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진여 불성의 세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여 불성의 세계가 우리 육체 세포 안에도 있고 피 속에도 있고 소톱 세계도 있고 머리 세계도 있고 발톱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진여 불성이 항상 거기에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전체를 들여다볼 때 표현해서 이것을 마음이라고 세계를 주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 딱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여 불성이 내 마음과 같이 작용하고 있고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저희가 의식하고 있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기에 일어나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불성 불성 진여의 세계로부터는 다시 말하면 진여 불성의 세계로는 마음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런 상태 과정을 이것을 마음 상태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좀 되면 다시 말하면 관찰자가 되면 그렇죠 직관으로의 세계에 이루어지면 관찰자가 자기 자신의 불성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관찰자의 모습으로 딱 어떤 세상을 대하는 것에 한 걸음만 물러서서 들여다보는 생각을 버리면 이런 많은 많은 과정 안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다시 들여다볼 수가 이 과정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든가 우리들의 삶이라든가 이 사회라든가 또는 우리가 삶의 가족 문제라든가 서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다 좋게 원만하게 또 순하게 순환을 이루어지게 만들려 하고 하는 노력성이 우리는 불교를 배우는 자고 불교를 실천해서 불교를 배우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개선과 우리들의 삶에 대한 편안함과 행복함과 번영함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사람의 운명 사람의 생명 사람에 대한 발전 또 사람에 대한 불행 사람에 대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는 생각이 이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고 모든 것을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자기 언어예요. 언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결정이 돼요. 앞으로 앞으로 앞사람이 앞날이 제대로 살아갈 건지 불행하게 살 건지는 자기 언어 속에서 그대로 결정돼서 나타나고 드러나거든요. 자기 언어는 바로 바로 한 시간 앞에 또는 내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모든 이 앞날에 대한 결정은 자기 스스로 언어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 하면 안 돼요. 억한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불교에서는 육바람이를 설정돼 있고 육바람이를 가르침을 주고 있고 4제 8종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12연기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5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대한 가장 진실된 언어로서 가장 진실된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내일 모레 죽어야 된다는 이 관치수 재벌 정도로 가서 병 환자들 가보세요.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평생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어요. 무슨 무슨 표창장이 무슨 태산같이 있고 상장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는데. 육체가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 당신한테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외에는 더 좋은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다음 생을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삶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사업을 따라요. 그래서 생사업을 따라요. 생업을 쫓아다니 죽는 순간까지 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내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원치 않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모자르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이런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진여불성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위로에 삼아야 되고 우리의 화두를 가져야 되고 우리들의 삶이 소망의 근원이 구원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날 옛날 그 경전 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불염 만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들지 않는다. 불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불염 만상에 진성 진성 상 자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진성 상 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의 진성은 우리들의 본래 진성은 항상 스스로에게 머물러 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생각하는 데 있고 말하는 데 있고 하나 더 영향을 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행동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에 불교에 가르치면 딱 핵심이 딱 요거 세 가지에요. 뭐라고 해요 그죠? 신 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 구의 그렇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의잖아 그죠. 구 신이잖아 그죠. 초발심 자격문에 제일 가면 그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존중돼야 되고 몸은 사랑받아야 되고 몸은 뭐죠?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몸이 귀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이 몸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훔치기도 하고 또는 뭐죠? 상해를 입기도 하거나 폭력적이나 폭압이거나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사는 과정이 정말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느낀 것이 뭐냐라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활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끓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우리가 뉴스로 절할 때마다 다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느낌이 한 번씩 일어나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이 이렇게 어둠이 깃들어 있고 아까 말하면 전부 뭐죠? 생사업을 추창하고 생사업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생사가 끝나는데 업이 고통스럽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죠? 만상에는, 만상에는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물들지 않느냐 하면 진성, 참된, 참된 자기, 자기 생명 이것을 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있느냐 하면 스스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성품이 스스로에게 불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양식에 의해서 이 사람 앞날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발정도의 제 첫 번째, 정견. 이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나무 지장보사. 이런 과정이, 모든 과정이 사람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물리적 현상이거든요. 이 물리적 현상이 육체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절대 소멸하지 않는 자기 자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렇죠? 사람은 평생 습득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습득해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이런 습득을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는 과정은 절에 오면 3일 기도, 3, 7일 기도, 21일 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은 최소 단위가 3, 7 기도예요. 그러니까 3, 7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지장보살 기도를 한다고 말하면 이게 3, 7 기도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자꾸 그것을 연습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을 옮기게 되면 21일 이후에는 내 대내 세포 또는 몸 체내 세포 하나하나 단위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변화될 과정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서구에 계신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제가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소 단위가 21일만 지나가면 20일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시작하고 몸에 체수가 몸에 들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그 자기를 불러들여서 그 세포 내용 안에 하나하나를 다 뭐죠?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성을 거기에 가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스스로 습득이라고 표현하고요. 습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부를 계속하는 사람한테는 21일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세포 단위가 좋아져가는 과정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를 할 때 21일을 넘어서면 반드시 좋아지는 기운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에서 믿는 마음을 세우고 믿는 원력을 좀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르침 안에 이제 더러 살펴보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학생들한테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지진 이렇게 이게 처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학급보다 같은 4학년인데 제일 4학년 중에 제일 꼴찌 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거기에 부임을 해서 새로 그리고 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름을 전부 하나씩 불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암흑의 학자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를 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암흑의 학자님이라고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학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와도 그 학생을 당신 부모에게 설명할 때도 여기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암흑의 학자이십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의 학생들이 학자풍을 자기가 스스로 한 달만 딱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그 언어에 의해서 그 4학년 제일 꼴지반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학자가 되어가는 표현이나 모양이나 행식을 스스로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과정이거든요. 이 사회적인 심리나 사회적 이런 조사에 의하면은 인간은요. 정말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저희 철원 심원사에서는 제를 모실 때마다 49일 지내는 동안 세 번을 감노감정을 하거든요. 그 감노감정을 하는 것은 그냥 옛날에 법식 경전에 의해서 결정된 수기를 주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장차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장차는 미륵색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제를 모시거나 감노감정을 개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노감정을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그런 모든 장애로움에 그렇죠.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불행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런 것은 오늘 내가 다 씻어드립니다. 누가 스님이 하는 게 아니라 대자 대비하신 지장보샘 마실 거고 제불보살님께서 다 대신해 해 주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장애로움은 소멸되었습니다. 이거 설명하고요.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은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앞날이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감노감정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 대신으로 전화하거든요. 정말로 이걸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이해하면 제가 수없이 말씀을 설명드리고 또 설명을 해요. 당신 괜찮아질 것입니다. 당신 미래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고 불교 성전을 한 줄이라도 읽는 불자가 되셨으니까 절에 와서 삼배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모든 과정은 이미 뭘 써보죠. 다 문제는 해결이 되고 다 모든 삶에 대한 지평은 스스로에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결정해요.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서가 세조는 지금도 2500년 전에서 이 설법이 지금도 설법하고 있고 지금도 이 우주 천체 삼나만상의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 법이 진리가 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신이 안 돼요. 수신처가 없는 거예요. 2500년에 다 뭐죠? 발주된 상태를 우리가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없느냐 그러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어도 우리한테는 위대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성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스스로 스스로 존재해 있는 성품에 여기 우리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무 진짜 못 살려. 이거 접근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이렇게 우리가 평생 스스로 습득한 것만이 내 것이라고 보지 말고 자기 습득을 올바르게 진리 속으로 불생불멸 쪽으로 조금만 병향을 조금 바꾸면 뭐든지 뭐죠? 얻어서 연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얻는 거예요. 법학경의 설명은 보물을 옷깃에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나갔어요. 몰라요. 자기가 큰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거지 노릇을 살아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내 깃 아대에 깃 안에 이렇게 무한 보배가 들었는데도 자기가 보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하니까 자기 주머니를 한 번도 뒤져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안에 거기에 무한한 보배 무한한 능력 무한한 기적을 거기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안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전부 밖으로 전부 뭐죠? 생사업을 쫓아다니냐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일에만 평생을 매달리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젊어서 안 가보신 것 같죠? 가보세요. 가보시면 신혼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기 경전안의 내용이 뭐냐라면 젊었을 때 보시하고 젊었을 때 공부하고 젊었을 때 뭐죠? 공덕을 쌓으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힌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그렇게 들어 있어야 있죠. 세상에 물드는 것 같은데도 물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얻는 것을 스스로 얻는 것을 자행 자득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에게 있는다. 이 화음경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즉심즉불이에요. 내 마음이 곧 뭐죠? 즉심시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즉심즉불 이러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곧 뭐라고요? 즉 즉심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찰자의 마음의 모양의 형태를 가지면 즉시 곧 부처님의 불성세계를 본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열애 출연품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보면 열애 지혜는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고 구족돼 있어요. 그건 지금 어디에 현재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열애 지혜는 다 구족돼 있어서 지금 항상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요? 중생 중생 몸 가운데 있다. 이걸 뭐라고 중생 신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생의 몸 가운데 안에 다 구족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애 품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게 서가세종께서 설법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몸 가운데 몸 가운데 중생 몸 안에 또 뭐죠? 있는 모든 것에 어디에 구족해서 만족하게 딱 들어차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요? 열애 지혜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넘어서고요. 환경을 넘어서고요. 사람의 조건을 넘어서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생명의 본질 열애 지혜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불경을 통해서 설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도 귀하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보는 것도 정말로 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경이로운 것을 한번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전 안에 뭐라고 했냐면 다만 모든 본부가 어리석어서 다만 본부가 어리석어서 망상하고 집착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만 다만 알지 못할 뿐이지 열의 지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어떤 생명이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보면 이 불교 성전에 539쪽에 보시면 제일 먼저 끄트머리에 결국 사람이 생사업을 다 따르고 나면 불생불멸을 따라가야 되는데 불생불멸은 따르지 못하고 생사업을 계속 따르게 되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나타난 것이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신령스러운 존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 원명이 맑아서 적적하다 이랬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천도제에 지내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죽은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집에 돌아와서 담장 밖이나 벽이나 집의 세 갈래나 네 갈래로 갈라진 틈이 서 있거나 문기등에 의지해서 죽고 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서 있다.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씹을 것과 삼킬 것과 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악업 때문에 아무도 죽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를 연민하는 것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가족에게 나눠주기를 죽은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이라고 염원하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올릴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적당한 시간에 보시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죽으면 틈이 있으면 집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49일 지나가는 과정 안에 집도 한 번씩 돌아다 본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도 뭐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말의 표현이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전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죽으면 7일간 동안 고통스러운 세계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요. 평생 사는 동안 그 다음에 배고프고 아기 아기의 세계처럼 돌아다니게 되고 그 다시 세 번은 뭐죠? 지옥아기 축생이거든요. 어리석은 캄캄한 세계를 걷게 돼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자손이 공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49제의 큰 공덕 중에 하나야 안 돼요. 이건 그냥 단순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예경을 스스로에게 불러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다투고 관계하고 싸우고 이러던 과정을 네 번째고 지옥아기 축생 수라거든요. 다툼의 세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과관계거든요. 평생 살아봤던 사람을 다 돌아다 보고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 스님들은 다섯 번째 죄를 지낼 때는 더 많이 축원 올리고 더 공양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천상낙입니다. 천상낙은 뭐예요. 즐거웠던 일을 돌아다 보게 됩니다. 그게 천상낙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죠. 선택의 날이에요. 일곱 번째 스스로 자기의 인과에 의해서 아까 말하는 생사업을 따라가면 육체의 고통이 따르고 인과에 따르지만 불천일 만나고 도업을 조금씩 행적을 낳아서 자기를 만들어 가면 그것은 불생불멸의 업이 생기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하고 큰심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세계로부터 스스로에게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직 안 가봐서 모르시죠. 가본 사람은 그때 제 얘기를 할 거예요. BBS 불교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두세요. 정말로 간절히 이루거든요. 육체가 있을 때 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정성스럽게 벌은 노력한 것을 보시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 그냥 절집에 돈 가져오세요. 이거 얘기 아니에요. 진실로 보시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생명이야말로 비로소 생명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요. 나무 지장보사 이렇게 이렇게 그것에 이런 죽은 가족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어 먹을 것과 그렇죠 마실 것을 보시하는 것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훌륭하다는 훌륭하다를 부르고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오래 살기를 발언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양을 올렸고 자신들의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에요. 경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은 이들은 사는 곳에서 농사도 없고 목축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 돈으로 장사하는 것도 없고 무역하는 것도 없고 그곳에는 죽음 이들은 오직 이곳에서 보시한 것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장경의 안에 말씀이거든요. 이 죄를 왜 지내야 되냐 하면 거기는 장사도 할 수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자손이 보시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49제 지내는 과정 안에 또는 재지내고 저 기회를 찾아주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곳에서 보시한 것은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마치 흘러 들어오는 냇물이 넘치는 강물과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보시한 것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재지내고 공양하고 예경한 것은 그것이 흐르고 또 흘러서 결국 자손에게까지도 반드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것을 주었고 이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동료였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경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이 전에 해 주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울며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가족들은 그렇게 지낸다. 잘 머무는 승가에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도 기재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는 가족으로서 해야될 도리를 다 한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해 뛰어난 공양을 한 것이고 비구들에게 힘도 선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적지 않은 공덕을 실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기재 올려주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대단한 큰 공덕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해요. 지장경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정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49제 지내는 공덕은 자신이 지은 억압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 공덕으로 각가지 죄가 소멸된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만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악도에 벗어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고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으며 현재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는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장경 안에 내용을 발췌해서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불교 성전 안에 들어 있죠. 그렇죠. 보면 사람이 사는 거 정말 별의 별일 별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런데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언제 머리가 이렇게 변하고 언제 이렇게 늙음이 찾아들고 언제 이렇게 아픔이 찾아들는지는 이 고통스러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땐 느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고통이 사람한테 피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생노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아픔이다 표현했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뭐죠 늙는 것도 고통스럽고 병드는 것도 고통스럽다. 죽는 것도 사람은 아득한 삶의 세계에 대한 고통이 찾아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불경경전 안에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늙음이 닥쳐와 좋던 모습은 변해서 노인이 됐네 좋던 모습은 변해서 노인이 됐네 젊을 땐 뜻대로 되었지만 늙어짐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네 아무리 백년동안 산다 해도 죽고 나면 과거가 되네 늙었다 하여 남들이 싫어하는데 병까지 걸렸다네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목숨도 따라서 줄어든다네 마치 적은 물속에 고기 간나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늙으면 외모가 태색하고 병들면 몸이 저절로 무너져 온 몸이 허물어지고 썩고 많이 목숨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 그러하느니라 이게 이제 법구경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찾아서 좀 보시고요 또 간단한 대장엄 논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할 때 복덕을 지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만약 병고를 만나면 마음으로 복덕을 닫고 싶어도 그 몸이 기력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란 것을 알면 나에게 비록 재물이 있어도 마음대로 보시할 수 없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눈 옆에 있어도 내 게 아닌 줄 알아요 나무지장고사 저 어린아이가 게임글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은 인생의 체락이라고 보지만 어른 눈으로 보면 앞으로 장차 저게 많은 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면 장차 공부할 길이 열리지만 공부를 덜 하게 되면 마음으로 겪는 일뿐만 아니라 육체로 겪는 고통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 가르침에 인과 응보의 세계를 반드시 명심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범부 중생은 어리석어서 망상하고 망상은 망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좋은 일을 자꾸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고요 노력하지 없는 것이 얻어지는 것을 그걸 기쁨이라고 여기면 그 기쁨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뭘 물건을 하나 나눠 줘보면 그거 가져가는 데 또 목숨을 걸고 덤벼 재밌어야죠 희한하지 그죠 제일 제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망상이에요 두 번째 뭐죠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애착하고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에 정말로 올바른 열의 지혜를 못 봐요 불지하고 불각하는 데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불지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는 참으로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두운 시간을 많이 인생의 어두운 과정을 겪고 지나가야 비로소 이것을 알미 생기고 이것이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날이 우리가 사는 삶이 젊었을 때 먼저 보시하고 먼저 뭐죠 자비하고 먼저 공덕을 지울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시면 BBS 불교 방송 불교 성전을 찾고 한 기절씩 읽는 일이라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불경을 읽는 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불경을 읽는 생산적인 그런 불자가 되셔야 불교가 성장할 수 있고 불교가 누우대 세세에 법을 전하는 불자가 되실 수 잊게 되실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시길 바라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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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